아빠, 엄마, 들어오세요. 야, 노래 틀었어? 잠깐만! 잠깐만! 들어오지 마! 잠깐만! 잠깐만! 들어오지 마! 한 1분만. 아니, 그 양발은 그거밖에 없어? 아니, 바람맛도 있어. 근데 신맛이 있으면 티티 안 나. 이거 이거 신어야 되니까. 야, 양말은 그거 아니야. 양말 어차피 운동하시면 안 보여, 나는. 근데 신맛이 있으면 티티 안 나. 이거 이거 신어야 되니까. 일단 던져! 일단 엄마 던져, 그냥. 아빠, 들어와, 엄마! 신부, 신부, 신부. 이거 되게 싫어. 신부, 신부, 신부. 야, 뭐 하는 거야? 뭐야? 뭐야? 자, 신랑 신부 입장이요. 신랑 신부 입장! 왜 이렇게 어색하니? 아니, 아니, 아니.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아, 소리 좀 줄여. 아, 소리 더 줄이니까 말이 안 들리잖아, 우리가. 야, 원래 노래가 크게 들리는데. 자, 우리가 오늘 결혼 기념이 30주년이잖아요. 30주년에서 이게 리마인드 웨딩을. 요즘 리마인드 웨딩이 대세잖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신부님은 이걸 잡아주시고. 저, 아버지는. 저, 아버지는. 네. 네. 머리, 머리가 좀. 머리, 머리가 좀. 아니, 아니지. 야, 빼지. 아니, 늘려야지. 늘려, 늘려. 아니야. 넓잖아. 아, 이렇게. 이리 와, 이리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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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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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이거 맞아. 너 개 하나 키우니? 야, 이거 맞아. 아, 이틀이야? 야, 이거 아니야. 아, 이틀, 아, 이틀. 아, 이틀, 아, 이틀, 아, 이틀. 얘를 아래다 집어넣으라고! 아, 좀 미치겠다. 뭐래도 안 돼. 야, 우리들 감동은 없어.